새벽 시간 광주의 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광주광산경찰서에 따르면 20대 여성은 그제 새벽 3시 반쯤 광주광산구 도산동의 한 금은방에서 5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 70여 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여성은 길에 있는 벽돌로 금은방 유리창을 부순 뒤 2분 만에 귀금속을 훔쳤고 15시간 만에 광주 서구의 한 카페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.